월트장 우리 다이아티 한 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일라이언이네? 어 카일라이언의 비담에 에이스 엘리시아 이거 언제적이야? 어 이거 언제적이야 자 그래요 일단은 풀수도 95 돈 많이 먹어야지 95 찍어야지 일단 가보자 일단 가보고 덱을 좀 바꾸도록 할게요 자 상대는 어 뭐 뭐야 이거 상대도 뭐 태우있고 뭐 난리났네요 뭐 카일 뭐 비단되러는데 난리났네 옛날공대기지 이게 크기 야 선스킬을 뺏기네? 크기형 우리가 만능력이 더 많아가지고 야 선스킬 역시 카일라이언 일단은 카일 스킬 쓰면 돼 어 그럼 되지 뭐 자 천공의 빛 그렇지 일단 턴감 좋고 야 왜케 세냐 턴감이 뭐 더럽게 세네 좋아 역시 에이스 아 불쌍? 3타 좋구요 이거 이기네? 광자 됐는데요? 뭐 이거 상대 불쌍 뭐 더럽게 많은데 뭐야 이거 자 이렇게 했을때 이기긴 했는데요 어 뭔가 좀 바꿀게 있을지 모르겠네 카일 엘리시아 태워 죽었는데 다 살아났다구요? 뭐야 불쌍 왜케 많아 바꿀게 있을지 바꿀게 없으니깐 에이스랑 엘리시아 들어간거 같은데 음 음 역시나 어 바꿀게 딱히 없네 음 이거 벨진 다 찍었나? 벨진 다 안찍었네 여기 방댁만나? 플래에 플랫 방대가 없지않나? 요거 안되나? 요거 어땝니까 요거 비담카일 비담카일 폭딜 넣는거지 스킬 둘이서 계속 쓰면서 방대가 없을거잖아 요거로 가보자 뭘해도 비슷하긴하겠네 얘가 공격력 더 많이 올려줍니다 태오 리더는 뭡니까?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요즘 대세 그런건 없어 약간 옛날덱이지 칼키 없다 칼키 여기 자 봅시다 에반도 뭐 여긴 많이 없네 좋아 선타 좋아 딴 애들 스킬쓰지마라고 일단 이렇게 덱을 잡았는데 얘가 스킬쓰네? 아니 니 저 뒤에 쓰라고 했는데 얘가 니가 쓰면 어떻게 해 어우 엘리샷 녹았어요 철새 좋고 좋아 이제 시작이야 어떻게 살아나지 어어 3타 뭐야 야 불반 왜이렇게 많냐 이거 3불사야 상대? 불사 왜이렇게 많아 뭐 계속 살아나네 자 라이언 버텨쿠이어트 좋아 자 이러면 비담이랑 우리 또 칼중에 스킬쓸겁니다 음 거의그래 그렇지 좋아 데미지 개세지 에이스때매 딜은 오지게 섭니다 아 3타 아이구 자 자 자 뒤에서 해야되겠네 괜찮아 할 수 있어 3타 불사 몇개입니까? 아니 불사가 몇개야? 뭐 칼같이 살아나네 코스메퍼 불사 몇개인데? 이거 뭔데? 아니 이거 뭔데? 이거 3불사 아니었나? 이거 4불사라고? 뭔데 이거? 야 보자 이거 와 뭔데 왜이렇게 많아 얜 없고 유리는 없네 실비아 불사 약간 어 뭐야 아닌데? 유리 아까 살아났지 않나? 유리 아까 살아난거 같은데 잘올빤 나? 진짜 잘옷봤습니까? 어 근데 잘옷봤나보네 어 카일아카 살아나지 않았나? 카일아카 살아나지 않았습니까? 어 카일아카 살아나지 않았나? 카일아카 살아났잖아 아까전에 뭐야 뭐예? 야 카일아카 살아났잖아 카일아카 살아났잖아 뭐야 이거 버그라고? 표기오류? 와 이거 뭐지? 야 이분 이상합니다 이거 이거 운영자분들이 이 아이디 좀 예? 조사해야되요 이거 어 코스메포 이거 이분 분명 영상이 녹화했어 음..와 근데 일단 이겼지 다행이네 아니씨 이상하네? 분명히 불사가 있었는데 유리도 있었어 솔직히 맞지? 유리도 있었어 실비아도 있었고 좀 이긴게 소름이긴 하네요 음.. 이긴게 소름이긴 하네 아 오케이 이제 자 일단 리니 자 일단은 자 사슬 좋아 라이언은 일단 죽으면 안돼요 우리 핵심은 라이언이랑 우리 비담카일이기 때문에 어이구 자 라이언은 살았어요 자 이번엔 위기입니다 자 위기 어? 자 위기에요 야 라이언 안죽었어요 아직도 자 자 가나요? 태전 야 이거 스킬 한번만 더 쓰자 제발 어떻게든 한번만 더 쓰자 스킬 한번만 더 쓰게 해주세요 어 야 이거 되나? 요거 되겠냐? 라이언아 이거 TCP 3 1패 고 표기오류가 있다고요 으 왜 린 왜 린 살아났습니까 방금 린 뭐 불사 넣었겠지 왜 불사 없는데요? 없는데? 불사 있었다고? 어디 불사가 있어 여기 예? 살아난거 맞아 나 못봤는데 린을 살아난거 못봤다 나 진짜 못봤어 린 진짜 살아났습니까? 아니 버그인지 오류인지 뭐야 이게 이야 굉장히 이상합니다 오늘 이야 이상해 자 1승 1패 일단은 막판을 하자 일단은 이상하다 이아지 들어오니까 어 잠깐만 상대가 자꾸 살아나 나가야겠다 이거 상대가 자꾸 살아나네 예? 에? 에반 있는데 선터선 스킬 어우 자 실험에 쓸리구요 자 이상한거 쓰기 시작했지 아이고 이게 에이스의 한계입니다 얘는 AI가 너무 안좋아 아 스킬을 오지게 써네 자다 사슬 아 근데 이게 좀 에반을 못잡아요 예 이거 에반 못잡아요 오 3타 린 저거 급식인데 안죽네 아 아 이거는 좀 음 아니요 졌네 덱 바꾸고 미안해요 야 근데 버그가 너무 많았어 버그인지 뭔지 오류인지 예 예 예 예 예